김일성 경기장에서 진행됐습니다. 우리나라의 사이오 팀은 지난 9월 25일 웬남에서 진행된 하노이 팀과의 동부지역 결승 1차 경기를 2대2 무승부로 치르고 2차 경기에 나섰습니다. 치열한 공방전으로 이어진 경기는 0대0으로 비긴 가운데 끝났습니다. 결국 1, 2차 경기가 모두 무승부로 결속됐지만 원정 경기에서 두 골을 넣은 사이오 팀이 2019년 아시아축구린맹컵 경기대회 최종 결승 경기에 진출하게 됐습니다.